안녕하세요 영신다욕입니다. 영신다욕 오늘은 묶음으로 앞에는 했고 뒤에는 올렸던 것입니다. 전에 얘네들 올렸는데 또 다른 애들 가격을 내렸어요. 10개 서비스 하나 11개에 7만원이었는데 또 6만원에 올렸습니다. 얘네들이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전부 다 만원 이상 했던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는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11개 사이즈는 큼직큼직해요. 다 만원짜리 이상 화분들이어서 좀 길쭉한 농암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135번 11개에 7만원짜리 6만원으로 가겠습니다. 옛날에 7만원에 세일했는데 또 6만원까지 세일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번도 11개에 6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이 아닙니다. 보시면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135번 11개에 6만원, 137번도 11개에 6만원 5세트를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농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큰 농도 있습니다. 137번 11개에 6만원, 1개에 6천원 꼴인데 이렇게 큰 애들은 12,000원짜리 이 정도 돼요. 얘도 12,000원짜리 137번입니다. 138번도 있습니다. 138번은 농도보다도 넙적넙적한 분이 많습니다. 한 개를 막 서비스로 가는 것이 이 정도 얘네들은 전부 만원 넘게 팔았던 거고 138번 6만원입니다. 11개 139번도 11개는 6만원입니다. 이거 원래 7만원 받던 거 어떻게 만원도 할인했어요. 팔아보려고, 재고 없애려고 득템에 가신 것입니다. 139번 11개에 6만원 140번 140번은 좀 작은 사이즈예요. 살짝 근데 다 크기는 틀립니다. 이렇게 중고화분이 아니에요. 새화분인데 밖에 놔둬가지고 좀 먼지가 쌓였어요. 그래서 중고화분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140번은 10개에 4만원입니다. 7만원짜리인데 얘는 4만원에 10개 4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40번 네, 10개 작은 사이즈들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큰 사이즈들입니다. 141번은 2세트 남아있습니다. 가루가 10, 높이가 9.5 4천원짜리 1개 4천원짜리예요. 4개 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세트 딱 남았습니다. 8각형이고요. 141번 4개 만원 142번은 제가 10,000원짜리인데 6,000원 받았는데 5,000원 내렸어요. 제거 떨려고요. 원가에 판매합니다. 가루가 9, 높이가 8.5 네, 10,000원짜리 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수제화분입니다. 네, 10,000원씩 봤던 거 6,000원 내렸는데 또 1,000원 떠내렸어요. 얘네들을 사시면은 득템에 가신 것입니다. 142번 가루가 9, 높이가 8.5 10,000원짜리 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43번은 6개에 10,000원입니다. 콩물보다 더 큰 사이즈고 이렇게 농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다 틀려요. 네, 이렇게 네, 골고루 넣어서 입장, 여기 입이 있는데 좀 넓은 애들도 있고 네, 골고루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번 6개에 10,000원 144번은 한 세트 남았습니다. 8개에 10,000원입니다. 농부인데 1개에 3,000원씩 팔았던 것입니다. 네, 네. 8개 남았는데 10,000원 네, 한 세트 남았습니다. 144번입니다. 145번 네, 가루가 10, 높이가 12.5 10,000원짜리 7,000원에 받던 거 오늘은 6,000원에 가겠습니다. 수제화분입니다. 얘를 수제화분이니까 10,000원에 사도 싼 건데 6,000원이면 엄청 싼 것입니다. 제가 재고 떨려고 지금 싸게 판매한 거니깐요. 수제화분 맞습니다. 145번 가루가 10,000원 높이가 12.5 10,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146번은 어? 4개에 10,000원짜리인데 어? 물건을 안 갔다는데 지금 많아요. 네, 자 무조건 4개에 10,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농문도 있고 이렇게 넓정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4,000원 5,000원 팔았던 화분이에요. 4개에 10,000원이면 엄청 싼 거죠. 이거 지금 3개밖에 안 보이는데 네, 쪼쪼게 많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다보니 안갔다는데 146번 4개에 10,000원 무조건 보내드립니다. 자, 147번은 하나에 네, 이거 3,000원씩 봤던 겁니다. 어? 가루가 6, 높이가 6 10,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각형은 있는데 사각형은 몇 개 없고 전부다 이 색깔이 맞네. 이 색깔이 어?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 녹색은 한 개밖에 없고 이 주황색이 엄청 많네요. 자, 147번 10개에 10,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48번은 14개에 3만원인데 28,000원으로 내렸습니다. 14개? 네. 자, 요렇게 어? 요렇게 5개하고 요렇게 4개 4개 만원짜리일겁니다. 사이즈가 그 다음에 요거 네. 5개 있고 요렇게 해서 14개입니다. 전부 14개 2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48번 149번은 가루가 9, 높이가 11 7,000원짜리 네. 5,000원에 팔았는데 이제 4,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제가 가격을 자, 4,000원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7,000원짜리입니다. 네. 엄청 저렴하게 파니까요. 자, 149번 가루가 9, 높이가 11 7,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자, 150번도 네. 5,000원을 받았는데 7,000원짜리 네. 4,000원까지 내렸습니다. 가루가 8, 높이가 11.5 7,000원짜리 4,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싼 가격은 없어요. 저희집이 되게 싸게 판 겁니다. 가격 아마 비교하시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150번 7,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151번 가루가 17,000원 높이가 11.5 15,000원짜리 10,000원에 갑니다. 이것도 11,000원에 갔는데 제가 1,000원 더 내려갖고 10,000원에 갑니다. 네. 원가도 안되는 가격 네. 이건 물마름이 좋고 창 종류 대품도 심으셔도 클 정도로 17cm나 가서 엄청 넓은 화분입니다. 이렇게 물마름 화분 이거 팔고 나면 이제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151번 가루가 17,000원 높이가 11.5 15,000원짜리 10,000원에 갑니다. 엄청 싸죠. 152번은 좀 입구가 조금씩 달라요. 네.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크고 작고 합니다. 자 11,12,13cm입니다. 높이는 15.5cm 되고 12,000원짜리 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애호늄 심어도 되고요. 엄청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색깔은 이렇게 지금 현재 8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152번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153번입니다. 가루가 21.5 세로가 9 높이가 10.5 24,000원짜리 또 18,000원인데 17,000원까지 내렸습니다. 고리아분이고 네. 물구멍도 두 개 있고 네. 이렇게 안전 고리아분은 사셔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엄청 짱짱하고 이쁩니다. 황토색 있고 흰색 하나 있고 쑥색이 4개나 있네. 자 153번 24,000원짜리 1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54번도 고리아분이 치고요. 동그란 것입니다. 가루가 17 높이가 15 35,000원짜리 24,000원까지 가겠습니다. 이것도 천원 내렸어요. 25,000원에서 자 요렇게 동그란 건데 엄청 짱짱하고 진짜 좋아요. 이 화분은 네. 고리아분은 어 시계석 본분은 알 겁니다. 자 쑥색 황토색 검정색도 하나 두 개 있네요. 황토색 두 개 검정색 하나 다섯 개 딱 나왔습니다. 자 154번 오늘 마지막 번호입니다. 가루가 17 높이가 15 35,000원짜리 24,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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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as